지휘사의 미팅을 해보시면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지주사 사업 지주사 외에는 그냥 자회사 브랜드 이용료나 약간의 배당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순수 지휘사죠 순수 지휘사라고 하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순수 지휘사예요 많죠 하는 일도 없고 들을만한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 지주사 혹시 사업 보고서 보시면 직원의 현황 있잖아요 직원 몇 명 있는지 순수 지휘사에는 무슨 자산 가치 몇 조 몇 십 조 됐는데 직원이 정말 몇 명 없죠 열댓 명 있는데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진짜 이거 분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참고로 사회주의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받아가야 돼요 그게 일치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보상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순수 지휘사 순수 지휘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거기에 주요 C레벨들의 연봉을 보면 죄송합니다 쓰레기로 들을 뻔해 가지고 C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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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뭐 C-O 뭐 C-F-O C-F-O 뭐 C-S-O 대게 왜 쓰레기로 들렸지 제 발음이 좀 쓰레기는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연봉이 너무 세요 50억씩 받아가더라고요 특히 그거는 이제 대주주 같은 집안일 경우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주가도 빠졌고 그다음에 지주사만의 기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본인들만 행복하냐는 거예요 배당도 되게 쥐꼬리만큼 주면서 도대체 뭐 하냐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연봉을 주기 위해서 배당을 안 주는 거냐 사실은 그런 쪽으로까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이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지주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NAV 디스카운트율이 60%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살아라 살아라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다 개소리라고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속히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도 됩니까? 네 속히는 거예요 역시 미스터 쓴소리 저기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보기 힘든 아 정말 저도 그렇게 쓰긴 하는데 독립투사 이런 건 그런데 그거는 이런 분이 계셔야 됩니다 속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꼬리 잡기? 뭐 수건 돌리기? 이런 걸 수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체 대주주 일가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아가다 보니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 이상으로는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공표를 해라 그래서 사업보고서에다가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등기임원일 경우에는 공시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등기임원에서는 또 빠지고 미등기임원으로 해서 자기 이제 공시 안 되게 하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상위 5명을 그러면 다 써라 이렇게 또 법은 또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자들이 항상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이제 공시될 때 전혀까지 남아 사는 게 그거예요 CEO 연봉 대주주 일가 연봉 누가 누가 많이 만나서 최고 연봉 누구 그런 지금 꼬리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연봉 깎고 이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못 봤고요 아니 뭐 회사를 잘 운영하시면 많이 받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성과에 연동하라 그렇죠 아니 뭐 주주들한테 돈 많이 벌어주면 뭐 연봉 100억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요 스타 옵션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근데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아까 주총회에서의 어떤 의결권 그렇죠 소액 주주들의 힘, 목소리 이런 거로 다시 또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 집중투표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결권의 이런 불균형을 좀 균형 있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의 이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었잖아요 사실 지난 정권도 그랬고요 지지난 정권도 그랬고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상법 개정하고 국회에 올라왔다가 또 스물스물 되기도 하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만 통과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해주세요 네 이거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정권 전정권 아니죠 현정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가 있었죠 초반에 출범할 당시에는 그래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특히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민주당이 어쨌든 위석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법 그런 정도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쪽이 너무 많이 후퇴한 거예요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에 비해서 너무 후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로 건드렸던 거는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주로 공정거래법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 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옆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막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 너무 그 네거티브한 정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라고 계속 그 손발을 막 묶는 거죠 묶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길을 찾거든요 자꾸 저기 뒷문 찾게 되죠 뒷문 찾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본질을 다시 건드려보자 그게 그 상법 쪽인 거고 상법에서도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이사회 의무에다가 주주에 대한 선관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아예 박아놓던가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우리가 소홀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대선 후보분들 나오실 때마다 그 상법 제 382조의 3항 그 이야기 지겹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주주를 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 법 개정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분들이 좀 다음에 표를 받고 싶으시면 꼭 그거를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회사를 대리하여야 한다 근데 회사와 주주를 대리하여야 한다 이거 세 글자 넣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는 뭐가 무서워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아무튼 저는 그게 무섭지 않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우사로 다 갔기 때문에 이게 위결권이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분산화시키려면 집중투표제도 필요하죠 집중투표제 필요하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매저리티와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소수 주주들에게만 물어보는 근데 이건 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사 5명을 뽑는다 그럴 때 한 표 한 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걸 내가 이 5표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몰아줄래 그래서 이 사람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약간 그런 제도 이게 이제 집중투표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할권이 딱 있어요 근데 분할권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LG는 빼는 거예요 LG 화학의 물적 분할을 물어보는데 최대 주주인 LG의 의결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수 주주들 한 70% 정도의 소수 주주들의 다수결을 묻는 그 방식이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거든요 소수 주주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왜냐하면 분할을 한다 결국 그 분할로 인한 결과로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게 대주주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에서 좀 빠지쇼 소액 주주들끼리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칙이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위결권에 대한 우리가 매수하는 보통주의 위결권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몇 가지 특수 케이스에 한해서 지금 어쨌든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합병, 분할, 대주주 지분 매각 보통 소팅하면 이 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피해를 좀 구제해봅시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주식매청구권 당연히 합병은 이미 정해 그걸 주지만 네, 주식매청구권이 있죠 분할이나 아니면 최대주 지분 매각할 때는 그거가 없잖아요 주식매청구권이 그래서 그거를 주자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매청구권을 결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큰데 이거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냥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직전 2개월 평균 직전 일주일 평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눠서 산술 평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최대주주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준일이라는 거는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봤을 때 그 주가가 낮을 때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사회를 딱 그날 개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주가가 낮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가를 위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악재를 계속 양산한다든지 네 위도적으로 뭐 열심히 영업을 안 해서 수주량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그 비용을 좀 보조적으로 잡는다든지 아 그렇죠 비용 많이 떨궈내고 막 충당 더 하고 네 강가상각을 갑자기 4년하던 거 6년으로 막 해버려 그 뭐 3년으로 막 짧게 만들어버리고 비용 많이 써버리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면 뭐 영업인율이 원래 10%였던 회사 갑자기 5%가 됐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우리 주식을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매 청구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미법에서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주식매 청구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영업권 잠재적인 어떤 포텐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주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보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선 그 저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든지 우선 청약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점들만 돼도 적어도 이제 분할권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급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서 새로운 상장을 할 때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생겨나야 될 그거는 뭐 여야 공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약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게 나중에 국회 가서 통과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정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더라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가치로 되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평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서 사줘야 된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주가를 눌러놓을 필요조차 없도록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게 상속 증여세를 적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를 눌러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못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령의 최대 주주가 위독하시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주가가 확 올라 버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물론 돈에는 피가 흐르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서글픈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야만 했었나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계순위 재계서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자산총액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런 제안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듣는 얘기들 보면 재벌들이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재계순위에 상당히 민감하대요 특히 자존심 싸움도 있고 네 완전 자존심 싸움이고 연초가 되면 청와대에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30대 그룹의 총수만 초대를 해요 예전에 거기 오뚜기 회장님이 하명준 회장님이 그 안에는 못 끼지만 좋은 기업 케이스로 같이 들어가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석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보면 30대 재벌 순위에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발표가 되니까 KT나 농협이나 포스코 같은 이런 기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재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일인이 없는 상호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른바 오나라고 하는 총수가 없는 대기업 집단이죠 그렇죠 농협 포스코 KT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청와대에서 초대할 때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31, 32, 34 이런 식으로 초청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되게 뜬금없네 라는 그런 반응들이 막 있대요 저 사람 뭐야 여기 왜 와 있어 저런 졸부가 여기 왜 끼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 랭킹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게 자산총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M&A 이런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주주를 위한 방향은 아니고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은 아니고 그냥 오로지 에셋을 늘리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 에셋 자산에는 이제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저 기업보다 계단이 한 계단 모자라는데 한 1조가 모자라 자산이? 야 1조 원 빌려와 그렇죠 그럼 올라가는 거죠 자산총액이 그렇죠 그럼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사실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걸 인수하면 5회사 주가 빠지는데 고려대상이 아니거든요 자산이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자산이 엄청 큰 회사인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부채가 엄청 크니까 늘어나니까 순위가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막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혹시라도 시가총액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존심을 건드려 보자는 거죠 재벌들에 당신은 자산총액 순위로는 30위 안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못 받아 그러니까 주가를 좀 높여봐 청와대 가서 같이 밥 먹으려면 다른 재벌들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으려면 주가를 높여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별로 많이 듣지 못한 이야기여 가지고 이 자료 이 내용 보고 와 이거 진짜 신박한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재벌들의 본성이고 경영자의 본성이에요 심지어 제가 봤던 취재했던 어떤 최대 주주는 자기네 회사 주가가 경쟁사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주식 수가 많았거든요 스펙 합격 상장해서 2000원으로 상장하니까 당연히 2만 원짜리 회사보다는 주식 수가 더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액면 병합을 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다니까요 이거 인간 본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총액이 아닌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순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 지표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CEO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가로 평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를 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리포트에 서문에도 적긴 했는데 좀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 어떤 재벌 총수를 좀 독대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자리에서 시장의 목소리 전 되게 순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주가를 지금도 순수하십니다 주가를 어떻게 독대할 수 있을까 아까 막 개소리라고 하신 거 보니까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펀메이저들한테 막 전화 돌려가지고 이 기업의 문제가 뭐야 그래서 막 얘기 듣고 뭐 이게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들 막 해서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아 좀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차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큰 기업 회장님한테 네 주가를 왜 높여야 되노 약간 그렇게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저한테 반문을 하죠 추정해봅시다 경상도시고 연세가 좀 꽤 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사업부터 그런 논의의 진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러면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내가 상장을 하면서 당신들의 돈을 내가 빌린 거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투자해 준 거니까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서 주주와 나와의 사이에서는 계약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냥 이 회사는 내 거인 거예요 내 거 그렇죠 이 회사는 내 거고 내가 지분율이 10%만 있어도 내가 최대 주주면 내 거고 그런데 시장은 자본시장은 상장해놓은 건 결국은 필요할 때만 돈을 조달하기 위한 곳일 뿐이고 저수지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주가 올라서 좋은 건 당신 애들 뿐 아니냐 투자자도 어차피 길어야 한두 달 투자하고 주가 오르면 썩 빠질 거잖아 그러면 이제 대화가 진전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투자자들도 좀 달라져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너무나 단기 투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영자 중에서 그리고 또 대주주 중에서 조금 이런 면들은 좀 주시하자라고 제안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렇게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경영진에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회사의 이익과 최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의 주가가 즉 주주 가치가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얼마나 연동돼 있는가 모든 임직원에게 위험과 보상이 일치하는 성과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가 성장기업, 모험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실행하는가 이거를 이제 되묻고 계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지배구조를 연구하고 하면서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 사회에는 어떤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당연히 최대 주주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경영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기업의 역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되면서 또 그 안에서 경영자들도 일종의 세력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내 정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세력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젊은 최대 주주로 바뀐 경우에 최대 주주는 이제 어차피 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속세는 다 픽스가 됐고 이제 다 냈고 낼 거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주가 올라도 상관이 없고 본인은 나이가 굉장히 젊으니까 뭐 여기서 뭐 주가가 3배가 됐건 4배가 됐건 본인이 죽는 거는 본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자존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해외에서 유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산총액 말고도 비교하거든요 시가총액 가지고도 많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최대 주주가 저희랑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영자 세력화된 경영자들이 그런 최대 주주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큰 기업들 중에 맞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사업이나 모험사업들을 하려면 여기에는 리스크가 또 따라오거든요 뭐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내에서 역량이 좀 됐고 좀 연륜이 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된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 질려고 해요 맞아요 경영자들도 그런 리스크를 안 질려고 해요 내가 있어봐야 임기 2년 3년인데 네 그 안에 문제 일으키면 안 돼 그 안에 손실 많이 생기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나가고 나서 그 공이 자기 후임자한테 다 돌아가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고 나 있을 때 성과 내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럼 귀찮거든요 이게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네 또 뭐 거의 한 CEO 레벨에서 60대 막 되고 그러시면 막 크립토 얘기하고 그러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그 최대 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뭐 플랫폼도 하고 크립토도 우리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앞에서는 아예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그 최대 주주 밖으로 나가면 아 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죠 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뭉개고 그러니까 이제 꼭 아까 이제 앞에서는 저는 최대 주주의 문제만 제기를 했지만 이 경영자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딱 여기저기 고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위결권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번 이사회 후보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 선임 그 CEO 선임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건 또 사실 외부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모르거든요 주주들이 알기도 힘들고 출입기자들도 사실은 인덱스하게 출입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 겪어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2세였나 물려받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정말 힘들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그 C레벨에 계시는 임원분들은 자기 선대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자기는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변형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고여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와 연결이 다 돼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분들을 잘라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되게 답답해하는 거죠 맞아요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이거는 현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평가되는 지주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재평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주사나 기업 집단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일단은 최근에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업이 있죠 현대차 그룹하고 그 다음에 SK 그룹인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회장으로 바뀌면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2018년 이전의 현대차 그룹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2018년이면 저기 땅 샀을 때였나요? 땅이 아니고요 그때가 이제 2018년이 이 회사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대 모비스를 분할하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랑 합병하는 안건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엇이 들어와서 막 반대하고 공격하고 그게 2018년에서 19년 초 벌써 그게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전에 현대차의 모습은 제가 뭐 현대차 분석하는 사람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근데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전장화에 대한 고민도 좀 덜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친환경 EV 이런 쪽에 대해서도 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그런 미래 비전도 없는데 막 땅 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현대차 그룹은 무슨 생각으로 경영을 하는 거냐 그런 불만이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보면은 EV 관련해서도 완전히 좀 새로운 얘기를 했고 이번에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기득권과의 싸움이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내부에서 뭐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쌓고 그거에 대한 지적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다 물러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를 생각해보시면 결국 그 젊은 회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젊은 회장이 왔고 그 회장이 어쨌든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집어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뭐 이런 경영진들에 대한 개혁까지 성공을 했다면 한 것 같아요 여기야 말 그대로 그 아버지 때 같이 하셨던 C레벨의 경영자들을 좀 내보내면서 달라졌던 거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에 근데 현대차 그룹의 인사가 좀 빨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사들 종합해보면서 굉장히 젊어진 현대라는 메시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40대 임원도 많이 승진을 하고 대표회사도 굉장히 젊은 분들을 나왔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리딩하느냐 이런 게 기업 가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좀 불리해지죠 또 상속 안 받았잖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018년에 그때 엘리엇도 반대하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물론 마음을 좀 어떻게 먹었으면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현대차 그룹이 달랐던 건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중단을 했단 말이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그래서 여론을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근데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재계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